영화 속 아주 작고 사소한 기억들을 들춰보는 문자로 영화 깨기. 오늘의 주제는 영화 속 빨래예요. 코인 세탁기가 늘어서 있는 빨래방에서 썸이 시작되고 빨래가 나부끼는 옥상에서 첫 키스를 나누고 옥탑방 마당에서 함께 이불 빨래를 발로 밟으면서 사랑을 나누는 건 영화에서나 일어나는 일인 거죠? 솔직히 집안일 중에 제일 귀찮은 게 빨래 넣는 거랑 걷어서 개는 거 아니에요? 영화 속에선 이런 현실 노동도 판타지가 됩니다. 왠지 낭만적으로 느껴지는 빨래 널린 풍경. 어느 영화에 어떻게 등장했을까요?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. 샵 1077 50원의 유료문자 고릴라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. 영화 속 빨래 보겠습니다. 임선정 씨가. 빨래! 빨래 그래.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빨래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냥. 이놈의 빨래는 하루에 몇 번씩 돌려도 그 다음날엔 수북이 쌓여 있어요. 아 끝없는 빨래 하고. 물결도 되게 많나. 막 느낌표랑 물음표도 엄청 많고. 그니까요. 진짜 못 모르는 사람들이 왜 빨래 세탁기가 해주는 거 아니야? 이씨 니가 해. 힘내십쇼. 김신아 씨. 집으로 해서 할머니한테 늘 툴툴거리던 유승호가 비오는 날 할머니가 안 계시니까 빨래줄에 널린 젖은 빨래를 하나씩 후다닥 걷는 장면 생각나요. 김은영 씨는 엽기적인 그녀에서 차태원 씨가 전지현 씨 토한 거 닦은 옷을 모텔에서 빱니다. 빨래하는 장면 나와요 나와 하고. 디테일한데요. 4176님. 데드풀에서 데드풀이 빨래방에서 피 묻은 흰옷을 빨때 핏물엔 탄산수랑 레몬이 최고요 라고 동거인 할머니가 조언을 해주죠. 2816님. 영화 헤어화요. 유연석 씨가 데이트 중에 빨래하는 여인네들을 보면서 조선인 모두가 듣고 부를 수 있는 노래 조선의 마음을 만들고 싶다고 말하는 장면이요. 저 왜 이렇게 빨래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죠? 김정수 씨. 암수살인에서. 아 이거는 기억나요. 암수살인에서 주지훈 씨 누나가 피 묻은 동생의 교복을 벅벅 빨던 장면 생각나요. 너무 인상이 강해서 제일 먼저 생각나네요 하고. 이거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. 영화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. 그쵸. 어떤 키가 되는 장면이기도 했어요. 6413님. 구남도에서요. 더러운 냇가 같은 곳에서 빨래하는 장면 나오잖아요. 소지섭 씨가 몰래 이정현 씨한테 과일 주고 갈 때 꺄! 상황은 힘들지만 마음을 표현하는 장면이 멋있었어요. 7561님. 똥개에서 정우성 씨가 마당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빨래하는 장면이요. 정우성 씨는 뭘 해도 멋있어요. 이런 얘기 진짜 정우성 씨는 좀 지겹겠죠 이제? 다음에 뵈면 물어봐야겠어요. 지겹죠? 이렇게. 김소라 씨가 슬럼동 밀리언에어에서 아이들이 널어놓은 빨래 사이로 뛰어다니던 거 생각나요. 0446님은 한 거에서요. 수감돼서 빨래를 하다가 쓰러지는 척하고 돌아가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던 유관순 열사가 떠오릅니다. 빨래나 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. 라는 대사가 심장을 쿡 찌르는 느낌이 들었던 영화였어요. 이게 진짜 그 시대에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게 정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쉬운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굉장히 가슴이 아파오죠. 9881님. 패딩턴2에서요. 감옥에 간 패딩턴이 실수로 자신의 빨간 양말을 죄수복과 같이 빠는 바람에 죄수복을 상큼한 핑크 줄무늬로 만들어버리죠. 공포의 빨래 이야기. 나중에 전화의 복이 되긴 했어요. 빨래 초보자들이 이러실 수 많이 하잖아요. 색깔별로 나눠야 되는데 흰 빨래랑 색깔 빨래랑 같이 빨아가지고 얼룩지기도 하고 티셔츠 분홍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검은 빨래 빨 때도 흰 색깔 약간 보풀이나 이런 거 그런 거 잘못 나오면 검은 빨래 엄청 다 털붓고 이러는 거 빨래 얘기를 진지하게 하고 있네요. 제가. 자.